어? 이 평화로운 한강공원에서 낯선 군함이 발견되었는데요. 바로 마포구의 숨겨진 명소 서울함입니다. 서울함공원까지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저와 함께 가보실래요? 망원역과 합정역에서 가깝고 이정표도 잘 돼있답니다. 나들목 통로 건너면 바로 서울함공원입니다. 여느 한강공원처럼 그늘 아래 휴식을 취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지만 서울함공원만의 특별한 점, 호위함인 서울함,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고속정 참수리, 그리고 잠수함 돌고래까지 3개의 군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서울함에 입장하려면 표를 구매해야 해요. 뒤편 안내센터로 가볼까요? 관람시간 등 정보 확인하시고요. 어? 5월 25일엔 서울함 페스티벌도 한대요. 어린이 미술대회와 특별공연이 있다니 꼭 가봐야겠어요. 주말엔 도슨트 해설까지? 서울함 내부에 들어가는 것만 단돈 3,000원이고 공원 입장료는 무료랍니다. 서울페이도 되고 할인정보는 참고하세요. 종이팔찌 입장권에 QR코드를 스캔하면 오디오 가이드가 제공되니 함께 서울함을 탐험하세요. 먼저 서울함 슈레입니다. 길이가 약 100m, 높이가 약 30m이니 어마어마한 크기예요. 실제 레이더 등 무기들도 볼 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타실을 또 구경할 수 있어요. 서울함 외부를 둘러봤다면 실내도 놓치지 마세요. 더 놀라운 볼거리들이 가득해요. 미사일과 실제 해군들의 침실도 볼 수 있어요. 다층으로 깊기도 깊고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볼거리가 많습니다. 하지만 철골과 계단이 많으니 조심하세요. 서울함을 다 봤다면 이제 안내센터로 가볼까요? 안내센터에서는 서울함 공원에 대한 전시 중이며 궁금한 점은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해군복을 빌려입고 사진도 찍어볼 수 있답니다. 2층에는 참수리가 1층에는 잠수함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내센터 2층과 3층에는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을 위한 후계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. 마포구에서 꼭 가볼 만한 곳 서울함 공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